미국 내에서 중국의 동영상 공유 플랫폼인 틱톡 사용 금지가 속도를 내고 있는 가운데 틱톡 최고 경영자가 처음으로 미국 의회 청문회에 직접 출석했습니다. 모 회사가 중국인 만큼 중국 영향에서 안전할 수 없다며 안보 위협을 주장하는 미국 의원들과 설전을 벌어졌습니다. 워싱턴에서 남승모 특파원입니다. 틱톡은 금지돼야 한다는 위원장 모두 발언으로 시작된 미 하원 청문회. 의원들은 중국 정부가 틱톡을 통해 미국 이용자들을 감시하고 통제할 수 있다며 즉각적인 안보 위협임을 강조했습니다. 싱가포르 화교 출신으로 미 의회 청문회에 처음 출석한 츄쇼우즈 틱톡 최고 경영자는 틱톡은 중국보다 미국 사회에 기반한 회사라는 점을 강조했습니다. 먼저 중국 모 회사가 틱톡을 이용해 미 언론인 개인정보를 수집했다는 의혹이 도마에 올랐습니다. 틱톡이 중국 공산당의 검열을 받는 앱과 소스코드를 공유한다는 점도 논란이 됐습니다. 의원들은 또 틱톡이 청소년들에게 극단적 선택이나 자해, 섭식장애 같은 해로운 동영상을 추천하도록 설계돼 있다며 강하게 비판했습니다. 워싱턴에서 SBS 남승무입니다.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.